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자, 우리 예비고2 겨울방학 국어 학습 방법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아, 내가 내신도 진짜 많이 올리고 싶다. 모의고사도 올리고 싶다. 이렇게 열정과 의지가 넘치는 예비고2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시간이 너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고2 겨울이라는 이 중요한 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우선순위에 맞게끔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비고2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내신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수능도 당연히 잘 하긴 해야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 때 너네가 꼭 해야 되는 거. 자, 내신 국어보다 수능 국어 공부를 더 앞서서 많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해봤잖아요. 이게 변수가 좀 많아요. 학교에서 진도를 어떤 식으로 나갈지 그런 부분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나 프린트 이런 것도 많이 끼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신만 주구장창하기에는 너무나 좀 아까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 근데 또 무엇보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수능 국어가, 수능이 계단식으로 난이도가 뛰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난이도를 생각하면 안 돼. 당장 다음번 겨울방학 때는 고3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든 모의고사 1등급을 만들어 놔도 나중에 1년 뒤에 성적이 떨어져. 그래서 자, 모의고사, 수능, 국어 위주로 베이스를 짜주시되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곁들임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선행 정도의 느낌으로 계획표를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부 우선순위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먼저 첫 번째, 수능 기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2학년인데 무슨 수능 기출 분석을 벌써 합니까? 그럼 언제 할 건데? 3학년 올라갈 때 처음 할 거야? 근데 너무 어려워. 분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 시간은.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워요. 어차피 어려운 거 다들 알아. 지금부터 천천히 하세요. 대신에 막 많이 몰아쳐서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질문씩은 할 수 있잖아요. 자, 수능 기출 10개년이요. 10개년을 하시는데 그때 문학과 독서 파트,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거는 너무 어려워요. 최근 거 어려우니까 옛날 것부터, 옛날 것부터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너무 한 번에 몰아치지 마세요. 자, 문학과 독서 밸런스 있게 하루에 한 질문 정도씩 그렇게 내가 제대로 분석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시고 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오답하셔야 돼요. 왜 틀렸는지. 왜?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답으로 정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보고 고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수능 기출 분석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를 푸셔야 돼요. 실물을 푼다는 건 시간을 똑바로 재고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듯이 그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야. 주 1회. 최소입니다. 최소 주 1회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일 한가한 날 하루 잡으시고 이 날은 모의고사 보는 날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의고사 보는 건 평가원 기출 말고 교육청 기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기출도 최근 건 어려워.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 2학년 정도 난이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당장 수능 기출 분석은 우리가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 질문 정도씩 할 거기 때문에 자, 그거는 이제 그대로 3학년 걸 해도 되는데 실무 같은 경우는 2학년 것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2학년 것 우리 3월 모의고사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 똑바로 잘 재시고 그리고 정답률 보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왜 틀렸는지에 대한 처리가 되게 중요해요. 자, 실무는 봐야지 늘어. 시험을 많이 봐야 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답 철저하게 하면서 어느 영역이 취향 영역인지를 잡아내시면서 그럼 예를 들어 비문학을 내가 더 못해. 그럼 비문학 공부를 늘려야지. 문학을 더 못해. 그 문학 공부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하면서 그런 자기를 점검하는 용도로 실무를 활용한다. 주 1회는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부터는 선택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수능에서 엄매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문법 총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번 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음번 겨울은 3학년 올라간다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개념을 지금 제대로 해놔야 나중에 기출문제풀이 이런 것도 좀 할 여유가 나오기 때문에 문법 총정리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엄매 선택을 안 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선생님이 제일 추천하는 공부는 고전시가 작품 정리예요. 고전시가 시대별로 작품 정리를 해놓으면 일단 2학년 때 문학 교과서를 써. 그 문학 교과서 내신할 때 너무 좋아. 작품이 다 겹쳐요. 다 겹치니까. 자, 그 다음 3학년 올라가서 EBS를 할 때 작품이 또 다 겹쳐요. EBS 공부에도 좋고요. 그리고 수능에도 실제로 작품, 고전은 작품이 정해져 있잖아.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유일한 파트가 고전시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를 잘해놓으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엄매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전시가 작품 정리 필수로 하시고 만약에 문법 정리를 하는 경우에도 여유가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고전시가 시대별 작품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예비 고 2라면 수능 기초의 10개년 분석이 시작이 돼야 돼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 질문을 보더라도 제대로 하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 실전 모의고사를 푸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풀어야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엄매를 선택하는 친구들 문법 정리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고전시가 작품 정리를 해라 라는 것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방학 때 너무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걸 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야 되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 힘들겠지만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옆에서 응원할게요. 기초의 4회 실전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